정의로운 친구 같아요.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누가 받고 있거나 승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남녀로서 가리지 않고 또 권력 있는 자 없는 자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하고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사람인가? 정의로운 친구 같아요.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누가 받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선배님 저거 괜찮은 겁니까? 그 말 하지 말고 지가 움직이지. 일단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. 아무튼 정말 그래서 고맙습니다.